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이러한 교육기본법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이스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족구 실업팀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족구 실업팀이 행정기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족구인들의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의 프리 와이파이 존의 기존 계획은 첫째 5G 생활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으로 3인 가구당 통신비 연 1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이고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는 용역을 시행하였고 최근 1차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지시서 내용과 무관하게 대부분 짜짓기로 일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딱 알만한 대형 통신사에게 사업몰이를 하는 결과 보고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95%가 중소상공인이고 제2도시 대통령의 출신 지역인데도 결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였을까요? 어쨌든 중소상공인은 박근혜 이민박 정부의 피해자이자 부산으로서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상공인을 위한 매약한 정책 제시는 절입회의 활성화라고 확신합니다. 부산 의원은 경제 제정된 부산시 사전재해인양성검토위원회 조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이며 부산이 초고층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잡한 일상, 약해 빠진 사회 지지망,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진입에도 세계 수위 소득 격차 속에 살아가는 일반 부산 시민들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은 어떨까요? 그 현황과 문제점을 봉의하고 시민들의 심리적 건강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공공심리 지원 및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업 성격상 대리원 직위사들 대부분은 심리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과 심리아 퇴근을 위해 이동수단의 보장은 꼭 필요한 대책입니다. 이동노동자 야간 이동권 보호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여객운송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영리활동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 역할은 작은 단위의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기초문화재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금정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으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금정구가 생활문화에서 다른 구군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문화재단이 곳곳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문화가 흐르는 부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부산의 모든 공공시설물과 간판을 물놀이고 도로변 미간재해와 보행공간을 방해하는 정보대 배전함의 지중화 사업을 포함하는 부산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부산 갱간대개조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지금까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공공기관 현수막 개시에 대한 새로운 관리 지침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에코델타시티 내 아파트 청약의 경우 6개월 거주 지역 제한이 있어 그나마 부산 시민의 입주 기회가 큰 편입니다만 단독주택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총 1,400여 세대 공급 계획 중 약 900세대는 2주택지, 대토 계약자 등 원구주민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500세대는 지역 구주 제한 없이 전국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맹지 국제 신도시 또한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안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후 지하 안전 역량 조사를 통해 집안 안전 역량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지하 집안 발생 시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합니다. 정보의 격차는 힘의 불기능의 근원입니다. 정보의 비례층성에서 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 공개 대상의 학대와 업무 실질화 그리고 대리점 및 대규모 유통업 거래 등의 정보 공개 제도의 학대 등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각 분쟁조정위원회에 참담한 실적 원인을 파악하고 분쟁조정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절차, 구성원, 실질적인 구제 기능의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소상공인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모두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하고 시설법인과 돌봄 노동자 그리고 서비스를 받게 될 시민이 추진단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련 주체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이리 반영해 주십시오. 목표의 미달성만 회피하면 되는 현재의 평가 기준을 과도한 초과 달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여 목표 설정에 책임감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는 예산과 직무 성과 평가 외에도 부서별 각종 업무 평가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평가들은 평가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업무의 효율을 낮추게 됩니다. 현재 거가 대교에 한해 화물차 통행료 50% 감면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택시도 시민들의 여객 수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공차시만이라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기적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택시 운수업계와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두가 성생하는 시작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마리나 욕터 산업을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해운대와 강안리 바다에 국내외 관광객을 태운 수백 대의 욕터가 운행되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수도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위원은 학교 환경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로 환경교육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일정 학년 모든 학생들이 일정 시간 이상 현장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환경교육 인력 양성과 함께 교육청 차원이 표준화된 환경교제와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해 주십시오. 산복도로 러니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개발, 그동안 특정 장소에서만 진행했던 축제를 원도심권, 전역을 활용, 복붓에 산재되어 있던 관광자원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교 도서관 인력 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반을 두고 자격을 갖춘 사서 교사에게 올바른 독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학습권을 칭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도서관에 비교원 인력 배치를 지향하고 사서 교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지역을 관통하는 맥양산 간문대로 중앙분리방음벽을 비해 건 무용지물임으로 조속히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또 가로변 신환경 방음벽과 기컨 침략수림을 활용한 수름대 설치를 비행 조성하도록 부산시는 적극 행정재행적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공기관의 대행사업비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정상검사 과정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하므로 조례 재정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정책사업의 민간이전 비율을 낮추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2018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민간원에서의 이전 비중 77%에서 10%를 더 낮춰 60에서 65% 수준을 유지하는 가이드란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갇혀있는 노인중심의 효사업에서 아동, 청소년, 청장년들, 노인의 일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교류와 실천을 경험하고 활성화하는 효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월 1일 효인화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해수욕장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는 현재 자치구군에만 의존하는 해수욕장 관리 정책에서 부산시 주도의 해수욕장 관리 관광 상품화를 위한 보다 능동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관광 기능을 담아내는 종합적인 해수욕장 관련 조례를 시급히 마련해 될 것입니다. 해수욕장 경제적 가치를 높은 해수욕장 관리 관광 상품화